안녕하세요. 저는 한동 스트리트어뷰 MC를 맡은 오세롬입니다. 오늘은 한동에 있는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한동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가요? 그럼 let's get started! 전국는 한계에 있는 외국 학생들입니다. 인간에 왔을 때 한국에서 정말 충분히 heading. 한국에서 또는 한국에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전국의 문화을 problems 해결해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다른 문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 문화에 대해 알아보면, 그 민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과ением character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는 학교에 대해 공개하는 공개의 연구소와 함께하는 학교에 대해 알아보고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해 가지고 왔습니다 정리를 참고 싶어서 한국어 2년간 동안 한국어 2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다른 학교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 지금 제가 또는 한국어학교를 공개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한 한국어학교를 공개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니 이제 우리의 학교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문제를 배워주고, 그녀의 문제를 배우고 싶을 때 한동을 배우려면 좋은 곳은 아름다운 부모님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을 담아왔어요 한정의 문제를 애피하는지 양동에 가장 좋아하는? 내 학부모님의 선생님이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인턴이 좋고 적당히 흥미리영상 여러분이 여러분이 나면 다른Laugh произ aufge능이 놀라운 fram Gran호와 경양ип닛을 지내는ód계 that I am raised something i yoi i love the tide that I am raised in mom's kitchen I like the location because it's near the sea and there's a lot of beautiful things we can see in Porhang I really like the revival events that are held here in campus like there's always something to do I like the aspect of community i think the christian community in tasibandong is the best aspect of SER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asibandong and that you faced the school who were attending 학생이 정말 merak은 학생들과 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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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관한 학생들이랑 저는 너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학생과 학생들은 학생들에서 다정돼서, 학생들을 많이 받았고, 학생들은 거의 5학생이 다정돼서, 학생들은 대학에 대한 여성들은 있고요. 한국에서의 큰 한국 사람은 여러 사람이 진짜 정말 궁금합니다. 한국에서의 학생들은 더 이상 흥미롭게 한가? 한동 학생은 많은 학생의 학생이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학생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라의 나라와 나라가 좀 달라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나라가도 함께합니다. 거기서 나와있으면 다른 나라가 좀 달라요. 하지만 여기, 저는 이렇게 집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학생이 더 좋은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룹에 대한 인성과 Gamble에 대한 인성과 선생님과 학습량을 만드신 것과의 지역과 학습량을 보고 자막을 close 수 있고 학습량을 볼 수 있지만аюсь 그 말과 학습량을 공부하는 팀이 많我是 한국의 가장 중요한 영향은? 저는 한국의 영향은 전화가 많아요. 저는 한국의 영향은 편이기 때문에 한국의 영향은 전화가 많아요. 저는 영향은 전화가 많아요. 아침에 밤에 먹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약간의 영향은 잘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음식은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해요. 다른 맛과 맛을 좋아해요. 만약에 지금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그것은 트렌드 culture입니다. 한국에 있는 트렌드, 여러분의 트렌드에 따라서 모든 시즌에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트렌드, 틱톡 트렌드,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모든 몇 년에 있는 것 같아요. for me, I think it's season. in here, it has fall, spring, winter and summer but in my country we have only like early summer every day is too hot yeah, but here we can like have different fashion in every season varies a lot one of the most striking one was you eat so early for me 하나에 맞춰요. Avoid. 저희가 8시 이후에 맞춰요. 어떤 것일 것일까요? 한국과 자기 국가의 영양화에 맞춰요. 영양화의 경험 하 pos. 우리가 그냥 형 porta 사람들만. 여기 한국은 일본이 계속 없는데 안 pass. 한국이 없어서 영양화의 백신을 더 좋아해요. my country is more extroverted we interact and talk a lot with a lot of foreigners but I think in Korea, not in Handong, but in Korea just in general people tend to be more introverted and quiet and they don't really approach foreigners but in Handong it's different because we have a big community I think in Korea everybody seems to be happy and smiley like everytime I go outside 아마 한동에 있는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한동의 문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지금까지 스토릿 터뷰 MC 오세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